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연료 반응이 완료되지 않아 연소가스 중에서 반응의 중간 생성물이 들어있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연료 반응이 완료되지 않아 연소가스 중에서 반응의 중간 생성물이 들어있는 것은 반응의 중간 생성물이 들어있는 것은 이것은 완전한 연소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중간 생성물이 발생이 된다. 내부에서 우리가 연소실 내부에서 온도가 1500도 이상 정도 되면 재분해가 일어납니다. 재분해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연소를 해서 배기가스 중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다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를 배출시키는 그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1500도 이상에서 재분해가 일어나는 현상을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분해, 해리, 그죠? 분해, 해리, 열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열해리다. 그래서 24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 도시가스 조성을 조사해 보니 부피 조성으로 수소가 35%, 일산화탄소가 24%, 메탄이 우리가 13%, 질소가 20%, 산소가 8%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론 공기량은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론 공기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론 공기량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가? 이론 공기량은 A0라고 할 때 A0이골은 공기 중에서 존재하고 있는 산소의 부피 퍼센트 0.21분의 산소량이다. 그렇죠? 산소량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길이가 조금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맨 아래쪽에 이론 공기량이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론 공기량이다라고 하면 0.21분의 산소량 여기에서 산소량이다라고 하면 이론 산소량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렇죠?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분모에는 0.21이다라고 하는 이 값은 우리가 변함이 없는 것이기니까 이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소는 타지 않는 불연성 가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 산소가 8%가 합류되어 있다고 하면 8%를 나중에 빼줘야 되겠죠. 이론 산소량에서. 그렇죠? 이론 산소량에서 8%는 마이너스 시켜주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수소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를 태워보니까 1분의 1, O2가 되어 가지고 얼마가 되는가 하면 H2O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도시가스 1세조금메다, 1세조금메다 중에서 이론 산소량은 우리가 X세조금메다가 되겠는가? 자, 그러니까 1몰이니까 22.4, 그렇죠? 22.4세조금메다, 이것은 1분의 1 곱하기 22.4세조금메다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하기 되면 22.4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X이골은 0.5세조금메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같은 원리로 우리가 한번 보면 1산화탄소를 우리가 태웠을 때 C+, O2라고 하면 CO2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산소의 몰수가 1분의 1몰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Y라고 이야기할 때 Y이골로 놓고 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풀이를 하게 되면 0.5세조금메다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CH4 메탄을 한번 태워보면 메탄이라고 하면 더하기 O2 이렇게 되어가지고 CO2라고 하는 물질하고 H2O라고 하는 물질로 이렇게 화학적인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1개, 1개, 수소가 2개, 여기에다가 2, 그 다음에 산소가 4개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2, 그러니까 이것을 XYG라고 할 때 G이골은 우리가 2세조금메다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풀이를 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가 0.1온산소량이라고 하면 수소가 0.5 곱하기 수소가 몇 프로? 35%니까 0.35 가로 닫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가 24%다. 일산화탄소 Y값도 우리가 0.5세조금메다 곱하기 0.24, 그렇죠? 0.24 가로 닫고 더하기 자, 그 다음 메탄 같은 경우는 2세조금메다가 되겠죠, 그렇죠? 2 곱하기 13%가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0.13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산소가 8%가 합류되어 있기 때문에 0.08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한번 해 보시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렇죠? 이 값이 2.3, 2.3 표준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S세조금메다, 이와 같은 용으로 해답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공기량이라고 하면 2.3세조금메다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답은 우리가 2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6번 문제 프로판가스에 대한 최소산소농도 MOC를 추산하면 이 MOC라고 하면 최소산소농도를 우리가 MOC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MOC는 LFL에다가, 그렇죠? 곱하기 연료의 몰수분에, 그렇죠? 연료의, 연료 몰수분에 산소의 몰수, 그렇죠? 산소의 몰수, 산소몰수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자, 프로판가스의 폭발 하한치는 2.1%다. 자, 이 LFL이 의미하는 것이 폭발 하한값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2.1 곱하기 연료의 몰수가 어떻게 되는가 프로판가스를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더하기 OO2가, OO2는, 그렇죠? 3CO2에다가 더하기 4H2 자, 이것은 여러분께서 충분히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연료의 몰수가 1몰이라고 한다면 필요로 하는 산소의 몰수는 우리가 5몰이 되는 것이죠. 연료의 몰수는 1몰이라고 본다면 필요로 하는 산소의 몰수는 5몰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2.1 곱하기 5, 2호 50, 5일은 5, 2호 50, 10.5 정도가 나오겠지요, 그렇죠?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26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1 곱하기 5, 2호 50,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 곱하기 5, 2호 50,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 곱하기 5, 2호 50,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 곱하기 5, 2호 50,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4.1 곱하기 5, 2호 50, 10.5%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